한 그릇 마님 명절 음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메뉴가 동태전이다. 다른 메뉴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바뀌거나 먹고 싶을 때 해먹는다. 동태전에 대한 추억들이 생각난다. 아주 오래전 어렸을 때 그때는 먹을 게 넉넉하지 않은 시대였고 특히 우리 집은 많이 가난했다. 명절이 되어도 음식을 이것저것 해먹을 수가 없어서 명절이 그닥 즐겁지만은 않았다. 동생들도 동태전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중에 돈 벌면 동태전 많이 해먹어야지 하고 생각했었다. 엄마가 가끔 한 번씩 해주긴 했는데 정말 맛있게 먹었었다. 옆집에서 음식을 맛보라고 갖다줘서 먹은 적도 있다. 친구네 놀러가면 친구가 동태전이랑 잡채를 먹으라고 준 적이 있다. 너 이거 좋아하잖아. 많이 먹어 하면서 챙겨줬다.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알고 있었다는 게 고마웠다. 그 친구는 45년이 지난 지금도 친구다. 그 친구는 그때를 기억할까? 나중에 물어봐야겠다. 그 후 시간이 흘러 사회생활하면서 명절이 되면 동생들과 같이 동태전을 꼭 해먹었다.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인데도 꼭 명절때만 해먹는다. 나는 시장 구경하는 것을 좋아한다. 반찬가게 앞을 지나다 보면 동태전이 눈에 띈다. 나에게는 비싸게 느껴져서 한 번도 사 먹은 적은 없다. 한 번은 공덕시장 전집에서 아는 사람이 사와서 같이 먹었는데 맛있었다. 그렇지만 우리는 집에서 해먹었다. 동태포는 사던 곳에서만 산다. 시장에 가면 즉석에서 포를 떠주는데 그게 마음에 든다. 한 번은 동태포를 3만원어치 사고 계산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동태포를 왜 이렇게 많이 사냐고 하길래 많이 먹으려고요 하니까 아주머니가 놀라면서 자기네는 한 팩도 많다며 차례상에 올릴 거 5천원짜리 한 팩만 사가지고 갔다. 그렇게 동태포를 사다가 녹여서 소금 후추 뿌리고 밀가루 입히고 계란물에 풍당해서 붙이면 된다. 손이 많이 가지만 그 시간이 즐겁고 재밌다. 두 시간 정도면 다 붙인다. 몇 년 전부터는 새우전과 육전도 해먹기 시작해 이제는 빠질 수 없는 메뉴가 되었다. 씹을 때 탱글탱글한 새우전과 한우로 하면 더욱더 고소한 육전도 식구들이 다 좋아한다. 전 부치면서 간 보고 맛보고 하나씩 집어먹다 보면 어느새 배부르다. 그때가 제일 맛있다. 가시 때문에 안 먹는 아들도 요 때는 맛을 본다. 아들은 동태전을 안 좋아한다. 동태전을 먹다 보면 가끔 가시가 하나씩 나오는데 그게 싫다고 했다. 가시는 나도 싫다. 그래서 준비한 게 새우전과 육전이다. 새우전은 색깔이 이쁘다. 새우는 명절이 되면 미리 사놓고 냉동실에서 대기한다. 새우전을 하고 남은 새우는 라면에 넣어 먹거나 스파게티 또는 된장찌개나 칼국수를 할 때 넣어서 다양하게 활용해도 좋다. 육전은 고기 부위를 잘 선택해야 할 것 같다. 너무 얇으면 조리하기가 어렵다. 불고기감도 해보고 차돌박이도 해보았다. 맛은 있었지만 이쁘게 되지가 않았다. 그래서 이번엔 홍두깨살로 해봤다. 너무 조금 샀는지 한 끼에 다 먹었다. 맛있는 음식 먹으며 옛날 생각도 하면서 그리움을 쌓다보면 세월이 많이 흘러 그때 그 시절은 옛날이란 표현을 쓰게 된다. 앞으로도 명절이 오면 맛있게 해 먹을 것이다. 오늘의 한 그릇 동태전 새우전 육전 잠재환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